2019년 10월 4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4일 홍콩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5일 0시부터 시행합니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실질적인 내각인 행정회의를 소집해 복면금지법 시행을 결의 공부할 방침인데요. 홍콩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복면금지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 기자입니다. 네 복면금지법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창소한 법안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복면금지법은 공공지폐나 시위 때 마스크나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복면금지법 시행은 캐리람 행정장관이 긴급정황 규례조례를 발동해 시행할 예정인데요. 긴급법이 적용되면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 교통운수통제, 그리고 재산몰수, 검열, 출판통신 금지 등에 있어 무소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대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행정장관은 이러한 비상조치를 어겼을 때 처벌도 정할 수 있고 그 처벌은 종신형까지 가능한데요. 사실상 계엄령에 가까운 것입니다. 네 복면금지법 좀 중대한 법안인 것 같은데 행정장관에게 상당한 권한이 발동되게 하는 홍콩의 긴급복면금지법 이런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또 있습니까? 네 미국과 유럽의 1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경우에는 불법 집회나 폭동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정부가 시행하려는 복면금지법은 이와 달리 모든 공공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어느 시민에게도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병 등 의학적 이유나 종교적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경찰이 단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판단하면 이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의 불응에 체포되면 최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불법 집회나 폭동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캐나다의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법안이 갑작스럽게 홍콩에서 시행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지난 1일 홍콩의 국경절 시위 때 경찰이 쏜 실탄의 고등학생이 맞은 사건으로 시위가 격화된 적이 있는데요. 최근 홍콩 내에서는 경찰의 힘만으로 시위를 막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과 야간통행금지 등을 시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네 홍콩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받아들이기 힘들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홍콩 사회 내에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홍콩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타이쿠, 사틴, 위안랑, 쿤통, 정관우 등 홍콩 시내 11개 지역에서는 복면금지법 시행과 경찰의 고등학생 총격을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송원법 반대 시위 진압에 투입되어 왔던 한 경찰은 또 한 시위 참여자는 복면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민간 기자회에서도 긴급법이 발동되면 이는 엔드게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홍콩 정부는 긴장 상황을 조장해 법률 체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김아련 기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원법으로 촉발한 홍콩 내 갈등 양상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복면금지법이 또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가 자유로운 집회를 사실상 본격적으로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부디 평화적인 해결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